자장면 여기 한국 같아 음 정말 후배가 말한거하고 똑같네 그냥 한국 중국집이다 고민할거 없이 짜장면 짬뽕 고민할거 없어 단무지를 공짜로 주고 양파에 충장도 주고 반가운 얼굴 이 물통도 가져왔나봐 한국에 있어 자 짜장면 짬뽕 친구야 폴란드에서 짜장면은 짬뽕이라니 꼴축가루 달라고 물어볼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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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와우 장난아닌데 자 국물은 뭐 당신이 좋아할만한지 콧병수 커지네 엄청 맛있어요 한국에 드세요 왜 후배가 후배가 브로치 거쳐온다고 하니까 짬뽕 먹을거면 여기서 다 알려주더라구 감사합니다 후배님 맛있나요 맛있나요? 먹어봐 맛있어 말을 해 말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집이야? 나 이거 면은 안먹어봤어 면은 쫄깃쫄깃 면은 쫄깃쫄깃 우와 지금 며칠 더 있을까 여기 와 진짜 맛이 싸다네 대박 너무 행복해 제대로인데 너무 우리 먹기만 한다 너무 행복해 가져왔어? 캠핑카 여행자로서 이것을 남기고 가는 건 죄악이야 냄비 아 진짜? 우리 캠핑 갔다고 하는데요 아주 간다 응 이건 알뜰한 거 응 너 잘할 수 있을까? 응 그냥 확 부어 국물을 합이 안 나와 아 아 미안합니다 그릇과 친하지 않아서 하아 참 한국인 사장님 늘 체크하지 와 우리 참기 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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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벼운 거보다 그게 좀 들챙기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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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여행 중인데 아 남은 걸 포장해 간다고요? 하하 하하 짠주 남았는데 짠주 드릴까요? 진짜요? 네 네 네 좀 드릴게요 어 진짜요?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스 하하 네 원 김치? 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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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홀란드 대박인데? 응 아름답다 하하 저렇게 많이 드셔 탕 하하 와 사장님 진짜 하하 먹으면서 울겠습니다 하하하하 오 이건 정말 마음이니까 이건 야 이거는 돈으로 해낼 수도 없다 저희는 그럼 회식 하신다니까 빨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엘로나 네 땡큐 빠이빠이 또 비제니야 땡큐야 와 와 홀란드는 우리가 기억이 너무 좋아 우리 포장을 우리가 주섬주섬 하길 잘했어 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무조건 다 깔끔하게 먹어야 되는데 상하면 안되는데 폴란드에서 좋은 사장님들을 많이 만났네 이제 가야지 또 갈게 와 근데 브로츠와프에서는 우리가 여행 모드보다는 필요한 것들을 좀 재정비하고 갑시다 해서 왔는데 그래서 한국 집당을 두 군데가 갔어 응 근데 두 군데 모두 사장님들이 너무 진짜 너무 감동이다 그치? 너무 친다고 또 우리는 갈 길을 갑시다 출발 갑시다 내내 출발 내내 출발 오늘의 쇼핑 한인마트 와 잠바 잘 샀네 여기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가 보다 여기가 아니에요 아니 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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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4개 다 사라졌구나 이거 필요하면 많이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이거 맞죠? 갈리도 없죠? 비싸긴 하지만 어? 주셨다 치고 와 이것도 주셨다 와 역시 판궁이는 최고야 이거 주셨어 지금 2개 감사합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에서 러시아에서 그때 모으셨나요? 블라디보스톡으로 배 타고 와서 거기서 쭉 서쪽으로 캠핑하트 타고 왔죠 차가 건물이 좋고 그쵸? 99조와트 3만원 정도 한갑에 한갑에 3,500원 정도 와우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칠끄야 여기 안내셨어 어 갔다올게 아다타가 있는 인버터 안켜도돼 국민크림 자 또 다른 생활 업무 처리하러 어버 이제 우리 브로치와프에서 마지막 현지인 모든 와 여기는 정말 역대급으로 커 일단 나 신발 좀 하나만 너무 젖었어 이거 15만원이나 15만원? 그냥 아주 싼거 한 3만원짜리 한번 가볼까요? 오 어 30,000원인데 여기다 15,000원짜리 신화하나 볼게 이상하다 그치 아웃 이거 이거 어때 어 그거 치나봐요 차라리 30,000원 어 양쪽 다 치나봐요 양쪽 다 이거 치면 이거 넣어주세요 당장 식발이 없네 당장 식발이 없네 3만원 필요해 필요해 어 이거 뭐야 슬리퍼 슬리퍼 13,300원 겨울 캠핑용 듀템 듀템 우리 필요한 식료품? 식료품이랑 손클폼 폴 코너도 가야되고 폴란드에서 떠나야되니까 한 번 더 필요하네 폴란드 맥주도 추억을 되살릴 때 필요하잖아 폴란드에서의 마지막 장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 1200원 오케이 1200원 1800원 한 10장 들어있어 응 좀 더 짜장면 할거야 네 짜장면 짜장면 소스에 비벼 먹읍시다 봅시다 이게 뭐야 이거 사고싶다 미리 통채로 들어가야겠네 일단 쇼팽 모드카를 꼭 마셔보라고 해서 그걸 찾고 있는데 안 보여 12,900원 진짜? 네 베스트 시큐 네 침쿠야 침쿠야 여기 있었어 있어 보겠다 진짜 오오 이거 카라멜 오오 코코넛 오 이거 만드는 법도 있어 이런걸 진작에 마셔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맛있으면 다시 사게 그러게 여보 이쪽 봐봐 이거 당신 되게 좋아하는거 떡볶이하고 잘 어울리는거죠 살건데 여기 와보니까 지금 다른것도 되게 많은데 굳이 그렇게 맛나요? 다 마셔봤어야 되는데 그러게 이제 우리 폴란드 떠났는데 그러게 그러게 다음엔 미리미리 마셔봅시다 그래요 아쉽네 술이 너무 많아 나 쇼팽부터 나 쇼팽부터 25,000원인데 어 이거는 감자 밀 모르겠어 고민의 시간 하하하 8,000원이 안돼요 일단 그거 두병 두병 소주가 17%였는데 이게 28%잖아 이게 훨씬 달콤하고 마이소잖아 그거 나 수술 들어가요 소주는 잘 못 마시니까 우리 여기 전통주는 알렉스가 준게 있으니까 날루카 이건 날루카의 변형이야 포도맛도 작은거 있다 오빠 포도맛도 작은거 한번 먹어보자 매일 술이야 진짜 편집 못하지 나 이거 샀어 여보 자꾸 난 왜 이런게 눈에 들어와 좋아하니까 싸 많이 싸 자 브로츄와프에서 체코 프라하 쪽으로 가는 길에 카르파츠라는 온천 마을에 들릴건데 일단 그쪽으로 가볼게 상황을 좀 볼게 아 이것저것 좀 하다보니까 또 어두워져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 더 있는거는 좀 안될거 같아 해 떠있을때 가려고 그랬는데 와 폴란드에서 좀 사야되고 사니까 4시 반이네 그런데 여기는 4시만 돼도 깜깜해진다는거 지금 자 가볼까요 네 자 그러면 당신이 가고 싶어했던 프라하 아는 길목에 폴란드 마지막 작은 온천마을 카르파츠로 가겠습니다 출발 오늘도 출발 가득 브로츄와프에서 온 짜장 올려서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렌즈 돌리면 되잖아 오 맛있겠다 맛있네 여기는 어디? 여기는 독일 글로벌한 밥상 이 김치도 중식당에서 주신 거지? 네 와 덕분에 김치찌개 끓여 먹네 짜장에 김치에 감사합니다 이거는 첫번째 한식당 찾아서 갔던 집 하지만 스시와 롤이 맛있었던 집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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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